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이예요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남성분들이 시청을 잘 안하실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이나 여자친구나 와이프를 위해서 우리 남편 남자친구분들이 가입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보험같은 경우는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좀 많이 알아보는 것 같구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일하면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가입해서 최대 2억까지 받을 수 있는 꿀팁 개꿀? 네 꿀팁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정확하게 낱낱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어떤 상품이냐면요 주인공은 마지막에 맞아요 일단은 지금 현재 많은 회사가 암 주요 치료비 정액형과 비례형 출시가 되었잖아요 KB손해봄은 5월달에 출시가 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특히 여성분들이 탐혹시페이라는 약 복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업계 유일하게 항암 호르몬 약 복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저께 선전했던 광고했던 DB손해봄 기존의 메리츠 타사 같은 경우는 항암 호르몬 약 특히 여성분들의 유방암이나 자궁암 남성분들은 전립소암 진단받으면 수술한 다음에 특히 우리 항암 호르몬 약을 복용하는데요 이럴 때 복용할 때마다 2천만원씩 매년 2천만원씩이죠 10년간 최대 2억까지 받을 수가 있다는 거 특히 제가 영상에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유튜브에 봐도 아실 거예요 유방암 걸려서 유방 절제하고 재건하고 복원하잖아요 기본적으로 4글자죠 타목시펜 타목시펜 약 복용은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복용하는데요 특히 10년 정도 복용을 해야 나중에 2차암이나 아니면 전이암, 재발암이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까지 우리가 타목시펜 약을 복용하는데 이럴 때 약 복용할 때마다 2천만원씩 10년간 최대 2억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2억을 비갱신형 암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보험료가 2, 30만원 나올 거예요 40대, 50대 기준으로 하지만 암정액형으로 2천만원 가입하시면 거의 5, 6만원 정도 나오는데 타목시펜 약 복용 10년간 하면 거의 2억까지 단독 5, 6만원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KB손해보험이 항암 호르몬 약, 특히 유방암이나 전립선 걸리면 약을 복용을 의무적으로 하는데요 지금 KB손해보험밖에는 보장을 안 해준다는 거 어깨 유일하게 지금까지의 암 주요 치료비는 잊어라 꼭 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KB손해보험만 항암 호르몬 약 복용했을 때 암 주요 치료비 정액형에서 2천만원씩 10년간 나오기 때문에 약은 6개월에 한 번씩 타먹는다고 하는데요 거의 산정특례 95% 보장이 되기 때문에 5% 본인부담금 그래서 거의 4, 5만원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6개월치가 자 일단은 암 주요 치료비 기본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종합병원 암 치료비는 우리가 보장 내용이 수술이나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은 연간 치료비 총액이 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천만원 이천만원이면 이천만원 이런 식으로 1억까지 보장이 되죠 자 이번에 새로 놨던 DB손해보험은요 5천만원까지는 곱하기 2, 2배로 보장이 돼요 이런게 암 주요 치료비 정액형의 큰 장점이라는 거죠 그거 외에도 암 주요 치료비 정액형이 있는데요 정액형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왔던 DB나 그전에 나왔던 메르치나 여러가지 국내 모든 보험회사 상품은 수술이나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이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내가 병원비가 몇만원 나오든 몇백만원 나오든 몇천만원 나오든 천만원부터 이천만원까지 5년간 밖에 보장을 안해줘요 5년간 밖에 하지만 KB손해보험은 5년도 있고 10년형도 있죠 10년형 10년동안 보장이 되는거 보험료가 좀 더 비싸요 하지만 5년형으로 가입하면 타사랑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존의 암, 항암 약물, 방사선, 약물치료, 암수술 이 부분 외에 일단은 항암 호르몬, 항암 호르몬도 같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 항암 약복용을 하면 2천만원씩 10년간 바하수가 있다는 거죠 보장기간은 최초 5년만 타사는 되지만 KB손해보험은 10년간 손보 유일하게 생보 유일하게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거 90일 면책기간이 있구요 또한 암 주요치료비죠 기타피부암, 갑상선 진단시에도 항암 약물치료비나 수술, 방사선 이런 부분들도 정액형으로 거의 보장을 받을 수가 있구요 그리고 최초 암 진단 후에 5년 하지만 KB손해보험은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게 매우 큰 장점이라는 거죠 자 KB의 암 주요치료비를 소개해드릴게요 5월달에도 저 보호망이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요 일단은 지금 비례보상형으로 천만원부터 1억까지 5년간 보장이 되는 5억은 제껴두구요 오늘은 비례형이 아니구요 정액지급이에요 내가 뭐 항암 약물을 하든 방사선을 하든 수술을 하든 일단은 금액과 상관없이 어떠한 의료행위를 했던 간에 5년 아니에요 10년간 가입금액이 2천만원씩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거죠 타산은 5년간밖에 2천만원 최대 1억까지밖에 못 받지만 KB손해보험은 최대 2천만원으로 10년간 그래서 손해보험, 생명보험 업계에 유일하게 5월달에 국내 최초로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암 주요 치료비란 뭘까요 암 주요 치료를 해야지만 일단은 금액과 상관없이 가입금액 2천만원, 천만원 본인이 납입할 수 있는 여령대에 천만원도 2천만원 가입 구성이 가능한데 일단은 암 주요 치료비는 뭐냐면 암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든 항암으로 인해서 방사선 치료하든 약물 치료하든 이 셋 중에 하나를 하셔야 금액과 상관없이 2천만원 시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병원 같은 경우는 국내, 국외 의료기관에서 치료 시에 종합병원 암치료 지원금은 국내서만 가능하구요 그리고 우리가 다빈치 로봇, 사이버 나이프, 감마 나이프 그리고 여러가지 우리가 암으로 인해서 항암 방사선 치료비나 약물 치료비 이 모두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된 모든 최신 암치료 기법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구요 보장 범위는 암 진단받는 날로부터 타사는 5년이지만 KB손해보험은 진단받는 날로부터 10년까지 전의가 됐든 재발이 됐든 급여든 비급여든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KB암주요치료비 정액형으로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자 타사는 보장이 안되지만 KB손해보험만 업계 유일하게 항암호르몬 치료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타사는 엄두를 못내요 왜냐면 손해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래서 KB에서 일단은 출출해놓고 나서 타사도 눈치를 보다가 손해율이 없다고 하면 6개월이나 1년 이후에 내놓겠죠 One more things KB 항암호르몬 치료 업계 유일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보장 개시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이 되고 유사암 제외된 암의 집저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셔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항암호르몬 치료 시에 보장이 되는 건 특히 여성 유방암 그리고 남성 전립수암에서 탁월한 타모시펜 아니면 레트로제 레트로졸 이런 약을 많이 복용하는데 산정튼내 환자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95%는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5%만 그래서 유방암 진단받으면 거의 5년에서 10년간 타모시펜 약을 복용하는데요 매년 복용할 때마다 영수증을 제출하면 2090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KB 손해보호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KB 항암호르몬 치료 리스트에요 특히 여기 보면 여러가지가 있어요 이 파란색은 남자들이에요 특히 전립선의 탁월한 아바라테론 아니면 비칼루타미드 아니면 다로루타마이드 아니면 데가렐리스 그 다음에 엔젤루타마이드 어렵네요 이런 부분들 파란색이 있는 부분들이 전립선 약의 탁월하고요 특히 여성분들 유방암이나 자궁암의 탁월한 여기 보시면 아나스트로절 아니면 에스메스탄 그리고 고셀렐리 그리고 이 부분 외에도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타모시펜 이런 걸로 인해서 보장기시 이후부터 암으로 진단 확정받고 약물치료나 방사선치료나 수술했을 때 2000만원씩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 말고도요 뭐 레트로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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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네요 레트로절 그 다음에 타모시펜 이런 부분들로 여성분들 유방암 진단받으면 최소 5년에서 10년간 이럴 때 암주요치료비 정액형 가입하시면 매년 2000만원씩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도 guide 스 뵙 찐나 iro